안녕하세요 조혜룡TV의 조혜룡입니다. 오늘은 몬스터볼 만들기 할건데 오늘은 마스터볼을 만들거에요. 준비물은 이거입니다. 준비물은 풍선 2개 하고 그 다음에 엘포용지 색종이 그 다음에 풀 전기테이프 입니다. 그 다음에 가위로 필요해요.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레츠고고싱 먼저 풍선을 반으로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씌워주세요. 잘 안 씌워지네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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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단 씌워주세요. 풍선 잘못 잘랐네. 너무 많이 잘랐나봐요. 한 이만큼 잘라주세요. 이제 덮어줄게요. 이렇게 덮어주셨다면 하얀풍선도 일단 씌워주세요. 그리고 다 담아두세요. 이렇게 다 담아두면 깨고싱여요. 상자엔 치우지 않으세요. 이렇게 다 담아두면 버티소에요. 멈추지 않으세요. 자 이렇게 하얀 잠시만요 좀 더 길게 자라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요리카 안 돼 어 뭐야 보라 아 보라 바뀌어졌네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답답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누라색 풍선 일단 다 썼구요 그럼 이제 하얀색 풍선을 다시 씌워주겠습니다 아 제가 구독자가 30만 아니 제가 구독자가 30개가 되면 음 큐앤에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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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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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좀 못했죠 아 너무 크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다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풀칠하고 붙일게요 애미 이렇게 붙여서 담배 안에 왜 이렇게 커 이 그냥 색종이로 준비해주세요 동그라미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풀칠해서 한쪽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스터볼 완성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 카메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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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